청정판 공부하는 농부 올해는 하우스 안에다 고추모종을 신고 있어요 올해는 또 저희가 고추모종을 심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더 해서 심는데요 이거는 아주 뿌리가 잘 내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? 뿌리가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서 엉켜 있어요 그거를 뜯어주는 거예요 뜯어서 일일이 손으로 뜯어서요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찍으니까 이거 뜯어야 됩니다 밑에를 엉켜있는 뿌리를 뜯어주는 거예요 뜯어서 잘라줘버리고 심는 거예요 잘라주세요 그러면 뿌리가 더 활짝이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심으면 그냥 심는 것보다 뿌리가 두 배나 커져요 그러니까 뿌리가 두 배나 크니까 더 고추가 튼실해지겠죠? 이렇게 이렇게 밑에를 뜯어요 이렇게 아까 엉켜있는 거를 이렇게 뜯어서 심어요 그러면 뿌리가 그냥 심는 것보다 두 배나 커지니까 뿌리가 튼실하니까 고추도 더 튼실하게 자라죠 이 방법이 올해 또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뜯어놓으면요 얘네들도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 놀래갖고 얘네들도 식물들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이야 우리가 뿌리를 더 열심히 내려갖고 살아남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뿌리가 두 배로 커지게 활짝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추가 튼실하게 크고 튼실하게 크는 만큼 병에도 더 강하고 열매도 튼실하게 열리는데 하여튼 열매가 더 튼실하게 잘 열리는 거는 저희가 올해 요거 새롭게 공부해서 또 시도하는 거니까 그 결과를 또 봐야겠죠? 하우스 두동에다 이렇게 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너비가 7m라 4고랑 아니면 좁게 하는 집은 5고랑 하는데 우리는 3고랑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빈고랑이 더 넓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땅이 아깝대요 왜 이렇게 넓게 했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추가 통풍이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넓게 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고 내년에는 한 고랑 더 늘려서 4고랑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 하우스에 땅속으로 관수를 묻어서 물을 틀면 이 안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뿌리를 적시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해서 꽃으로 심는 공부하는 농부 청정팜입니다 예 여기는 다 심었어요 4줄 5줄 고랑 내도 되는데 너무 넓게 해서 땅이 아깝다고 마을 사람들이 막 그러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고랑하고 빈고랑이 더 넓죠 참 올해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4고랑 만들까 합니다 보통 4고랑 5고랑들 만들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한 2고랑이 손해가 났어요 할 수 없죠 요즘은 라일라 향기가 마당에 들어서면 아주 코를 벌룸벌룸하게 만들어요 양쪽으로 심어져 있어서 라일라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랑아도 피고요 할미꽃도 피고요 산골이지만 늦은 꽃이 다 올라왔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즐겁고 해피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